개새끼는 말이야 주인을 아예 버려 기칸데 주인새끼가 개를 버리는 법이디 조정건이는 돈 갖고 나는 약 챙기고 너는 여자 데리고 떠나고 존나 안내적이지 만약 실수로 실수로 일이 터지면 어떻게 된거니? 이번에도 내가 책임지고 들어가면 되는거니? 오늘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된거냐? 오늘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늘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늘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늘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부터